안녕하세요. 우양호TV입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소대가리가 싫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저는 청와대 삽살개도 싫습니다. 우리의 주적, 북계집단이 또 김정은이 삶은 소대가리, 청와대 삽살개라고 불러도 양념이라고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이 싫습니다.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묵묵부답으로 기다려보겠다는 삶은 소대가리가 정말 싫습니다. 세우러 가서 얘들아 가로열고 죽어줘서 가로닫고 고맙다고 하는 삶은 소대가리가 싫습니다.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의 야욕을 챙기는 이런 개만도 못한 삶은 소대가리가 정말 싫습니다. 국민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도 월북이라고 주장하는 삶은 소대가리, 좌파 독재정부의 개들이 정말 싫습니다. 월북하면 총살합니까? 월북하면 북계가 왜 총살합니까? 선전용, 홍보용 도구로 이용하겠지요.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처형된 후 삶은 소대가리는 47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행적을 10분 단위로 밝혀주길 바랍니다. 국민의 알 권리 나도 한번 주장해봅니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7시간보다 소대가리의 47시간 무엇을 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청와대 뒷산 등산로 개방하면서 우매한 대깨문들 떼지어 몰고 다니는 청와대 삽살개도 싫습니다. 왜 좌파들은, 지들은, 소대가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미터 아랍니까? 다닥다닥 붙어 다니는 것, 언론 보도 뉴스에서 보셨지요. 문시와 좌파는 중국 코로나 안 걸리나요? 중국 폐렴 안 걸리나요? 국민건강 무시하는 삶은 소대가리 청와대 삽살개 정말 싫습니다. 중국 코로나는 좌파는 안 걸리고 우파 국민만 전염되나요? 국민을 편나누게 하고 갈라치게 하는 문시가 그냥 싫습니다. 집값, 아파트값 잡겠다고 떨어진다고 거짓말하더니 주택가격은 폭등하고 전셋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또 월세 사는 게 뭐가 나쁘냐는 집값으로 월세 살면 된다고 하던 더블당 의원 여당 의원의 입방정 때문인지 월세마저 폭등합니다. 이제는 삶은 소대가리와 종북 더블당이 모두 전부 그냥 싫습니다. 우양우TV는 청와대 삽살개도 싫고 삶은 소대가리도 싫고 이제는 무조건 싫습니다. 언론 보도하시는 기대기 양반들 식사시간에는 제발 쩝쩝이 사지는 모자이크 처리 부탁합니다. 밥 먹다가 체하거나 토 나올 지경입니다. 삶은 소대가리를 보면 잘 먹던 밥도 얹힐 게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국민건강 정신건강 지켜주세요 기르기 양반들 삶은 소대가리 청와대 삽살개 모두 싫습니다. 우양우TV 마치겠습니다.